안녕하세요 이연지입니다 저는 이 비트코인 가격 오르는 걸 보면서 매일매일 아 조금 더 살 걸 아 조금 더 살 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페페님께서 또 슈퍼체스를 감사드리면서 고바이누님 오늘의 코인 궁금합니다 고바이누님 일단은 지금 차트는 페트부터 지금 켰긴 했는데 잠깐 그냥 브리핑하는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고 지금 선이 7만 2천 선인데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보고 있는 지금 추세로 봤을 때의 상승 제한폭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 과열된 상태에서 계속 끌고 올라왔거든요 이 과열을 해소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만들어지는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좀 크게 가겠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 속도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열을 해소할 구간이 필요한데 그 구간을 지금은 한 7만 9천 8백불 정도 한 80K 정도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80K 사실 뭐 트위터 같은 데 보시면은 보면은 이제 20만 달러 이 정도는 우습게 지금 예측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80K 정도는 보수적인 관점이고 AM 매니지먼트의 성승제 이사도 앞서서 86K 이 정도가 이제 이번 상승장 올해 연말에 아주 보수적으로 본 추정치 추정 예상가 이 정도로 봤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뉴스를 조금 확인하면서 갈 텐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저희 블록미디어 뉴스 기사창을 보면서 이제 조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했잖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저희 이현지 아나운서가 자기가 한번 전화해 보겠다고 아주 포부를 보였기 때문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지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지입니다 택배아리 이현지가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사하신 지 한 한 달 정도 됐나요? 네 그쵸 이제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어요 어때요? 정말 근거할 게 많은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을 맨날 하고 저는 이 비트코인 가격 오르는 걸 보면서 매일매일 아 조금 더 살 걸 아 조금 더 살 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처음 샀을 때가 얼마 정도였죠 가격대가? 그때는 앞자리가 6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5만 8천 정도 제가 첫 AM 리포트 보고 그날 바로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앞자리가 5일 때 산 거죠 네 이현지 아나운서 사운드가 또 안 들어가고 있는데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름님께서 어우 이쁘시다 감사합니다 채팅창 안 보고 있잖아요 그거까지 보니 저는 여력이 없어요 소리 잘 나오네 우리 고윤부 애널리스트는 방송 지금 같이 처음 하는 거죠? 어때요? 분위기 자체가 잘 가지고 그러니까 효과가 나는 거죠 제가 암만 이 노란색 입어봤자 아무 짝에 소용없습니다 네 좀 색깔도 탁한 노란색이죠 탁한 노란색이고 약간 나이 든 아저씨가 젊어 보이겠다고 스포츠웨어 입은 느낌인데 이현지 아나운서는 확실히 젊은 느낌이 되는 것 같다 아무튼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시황을 좀 체크할 텐데요 네 먼저 코인 지금 시황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코인마켓캡을 보면요 지금 비트코인이 72,198불이고요 24시간 기준으로 지금 한 5.45% 올랐고요 네 이게 한화로는 이제 1억을 넘었죠 어제부터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1억 1,400만 원 정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4,050불이고요 24시간 기준으로 5.66% 상승해서 현재 568만 4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쭉 보면요 솔라나는 지금 151불인데요 24시간 기준으로 9.18% 올랐고요 그래서 한화로는 21만 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지금 가장 핫한 것 같은데 리플이 지금 0.7불 24시간 기준으로 17.59%나 올랐고요 솔라나가 이제 9% 정도 올랐고 오 지금 방금 끊어서 미안한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일단은 솔라나가 지금 한 이틀째 148달러 정도에서 지금 100불 하다가 방금 150을 뚫었습니다 150 뚫고 151.5달러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XRP가 많이 올랐잖아요 XRP는 지금 0.7달러 정도 이 정도 지금 올랐는데 이 사실 이제 오른 이유를 좀 뉴스를 조사해 오셨잖아요 빨리 황급히 재빨리 자세하고 친절하고 아름답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블록미디어 홈페이지를 보면요 제일 첫 기사가 이제 진격의 비트코인 ETF인데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현물 ETF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사를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ETF 상위 5개 종목이 자산 규모 20억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20억 달러면 이게 2조 6200억 원 정도거든요 근데 상위 5개가 다 20억 달러 클럽이면 이 자산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ETF로 전환을 하고 110억 달러 자금이 빠져나갔는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이 펀드 크기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걸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GBTC라는 것 자체도 ETF이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된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ETF가 비트코인을 분명히 매집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저도 기사를 보니까 이런 비트코인 ETF의 자금 유입은 월가에서도 유래가 없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네요 다음 뉴스가 뭔가요? 다음 뉴스는 이제 인도의 소식입니다 인도에서도 이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혀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 머드렉스라고 하는 인도의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이 최소 5천 달러에서 연간 최대 25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러면 또다시 자금의 유입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가격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요 일단 뭐 인도정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ETF라는 것이 일단 자산 운용사들을 통해서 이제 레거시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영국에서도요 비트코인 ETN 승인 가능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ETN은 이제 ETF랑 비슷하지만 자산 운용사가 아니라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상품인데요 영국에서는 이제 2분기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N 상장 신청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젯밤에 사실 뭐 갑자기 7만 2천불 2000 중후반까지 갔다가 7만 3천원 찍지는 못했잖아요 그중에 이유가 제가 봤을 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영국에서 비트코인 ETN 이거는 이제 ETF랑 조금 다르고 이제 ETF가 자금 운용사 자산 운용사에서 발행하는 것이라면 이제 ETN은 증권사에서 만드는 것이고 또 여기에 약간 만기가 있는 성격이 있는 일종의 채권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물론 ETF랑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삼고 있는 이런 금융 상품이 영국에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출시하려고 한다면 거부하지 않겠다라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굉장히 파급력이 분명히 있다 미국과 영국 자체가 이제 금융시장을 물론 미국이 뭐 거의 이만큼이지만 많이 양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약간 점프해갖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리플 얘기 하나만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리플이 20% 정도 올랐다가 지금 좀 빠지긴 했는데 리플에는 어떤 호재가 있었습니까 리플의 경우는요 리플이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다 상승세를 보였는데 리플이 다소 경직된 모습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올랐잖아요 그게 3억 개의 XRP가 거래소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빠져나왔다는 건 그만큼 공급량이 줄었으니까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올랐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그 뉴스를 보면요 글로벌 이코노믹의 그 뉴스를 보면은 지금 리플이 코인계코 상위 100위권 암호화폐 중에 지금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50억 달러 6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 분석가인 쿠시 알렘자대라는 사람이요 이게 반복되면은 리플이 사상 최고치였던 3.55달러를 넘어설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1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관심을 굉장히 끌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55달러 이렇게 넘기네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단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참고로 지금 현재 가격이 0.7달러 선입니다 3.55달러를 예측하신 쿠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말대로 하려면 지금부터 600% 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야 되는 물론 뭐 암호화폐 시장의 몇백 퍼센트 대 상승률 최근에 시바이누라든지 도지코인의 상승률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잠시 뒤에 리플 차트를 보여주실 텐데 갈 수도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송 전에 네 제가 전에도 리플이 지루한 종목이긴 하지만 상승 시그널을 좀 보여줄 거고 오르기 전에는 그리고 이제 1달러 수준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하면 2달러까지는 저는 점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 기반으로 다른 매수세가 받쳐주면 말씀하신 대로 3달러도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카탈라이즈 리서치라고 우리나라에서 리플 랩스 리플 본사의 한국 내 마케팅과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단독 회사의 대표님과 인터뷰를 한 영상이 곧 나갈 텐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 안에 리플에 상당한 변화가 있고 이게 상반기 말에서 하반기 들어갈 때쯤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독점적이고 여태까지 리플이 가져왔던 내러티브에서도 훨씬 확장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인터뷰 영상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리플을 조금 기대해보셔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차트 같은 거라든지 리플의 소송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영상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우리 이현재 아나운서를 상당히 좋아해 주시네요 성희름님께서 갑자기 화났던 마음이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저를 보면 화가 많이 나셨었나 봐요 저와 고영비 애널리스트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준비하느라 상당히 고생하셨고요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라이브 자체가 그래갖고 지금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뉴스를 했는데 나중에 가족과 함께 돌려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앞에서 뉴스를 많이 보여드리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내용으로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미려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질타만 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첫 번째라는 게 누구나에게 다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첫 방송에 악몽 같은 기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고 비트코인 차트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트레저리 닷컴에 들어가면요 ETF와 각 회사들이 갖고 있는 ETF의 보유량 수준을 업데이트라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자 업데이트고요 March 11th고요 ETF가 4.673% 갖고 있어요 이게 저번에 우리가 2주 전에 방송할 때 4.2%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2주 동안 0.4%가 오른 거고요 그리고 BTC 보유량이 10만 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ETF가 엄청납니다 그중에 더 대단한 것은 그레이스케일은 원래 펀드가 있었던 곳이니까 제끼고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블랙락의 아이비츠가 지금 19만 5,900개 19만 6,000개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비교해볼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위에 쫙 올려보면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우리 마이크로셀러의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가 20만 5,000개를 지금 갖고 있는데 네 최근에 전환사체 발행을 해서 추가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비트가 제껴서 뽀모가 온 거야 네 그러니까요 추가 역전이 됐다가 재역전이 다시 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세상이 재밌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기관들을 이렇게 매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오더라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서서히 혹은 생각보다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7만 2,100달러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는 비트코인 좀 늦었지만 바로 차트로 들어갈게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아까 조금 보여드리긴 했는데 일단 7만 9,800이라고 써는 숫자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가죠 네 일단은 그냥 단순하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박스권을 기준으로 목표가들을 산출하거든요 네 보시면 처음에 이제 1차 목표가였던 47K 정도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고 올라타서 다시 64K에서 살짝 비비다가 다시 이제 올라탄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목표가인 7만 9,800불까지는 가격대에는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레인지가 넓게 열려있어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첫 시작이 104%의 변동폭이었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퍼센티지는 좀 줄지만 51%, 33%, 25% 이 정도 수준으로 목표가가 설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되게 과열 상태에서 계속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정고점 부근에서는 변동성이 좀 커지고 돌파를 못할 것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가 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그 정고점 부근에서 별다른 조정도 없이 확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은 계속 과열된 상태로 끌고 나간다는 건데 이게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 속도로 그래서 너무 급격한 속도가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한 번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구간이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7만 9천 그러니까 비교적 가까운 저항선인 거죠 저는 이제 이 구간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조정을 이 구간까지 충분히 받으면 이 목표가를 다시 정할 생각이에요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좀 더 크게 간다는 차트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목표를 확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조정을 받더라도 이걸 발판으로 확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되겠다 네 그래서 항상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리테스트를 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리테스트를 하는 흐름이 좀 중요한데 그래서 이 정고점 부근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를 확인하는 모습을 걸치면 저는 최소 12만 불까지는 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또 8만 불을 그냥 막 슬금슬금 또 올려버리면 지금 그럴 모양새처럼 올라가는 거잖아요 모두가 기대하는 거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근데 그렇게 올라가면 목표가를 이 박스만큼에 하나만 더 올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쨌든 더 가긴 할 거지만 이 가열 정세를 좀 대비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순간 페페님께서 2천원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지 아나운서께 보내주신 걸로 생각하고 깎아 사먹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걸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7만 9천 8백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현재 추세에서 올라가는 폭으로 보는데 여기서 걸려서 조정이 올 수 있고 혹은 그걸 넘어서 8만 위로 안착할 수 있으나 고용빈 애널리스트가 생각하시는 더 좋은 패턴은 오히려 8만을 한 방에 넘어가서 올라가게 되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폭만큼의 상승폭만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라리 한 번 7만 8천 9백이라는 선에서 걸려서 약간의 조정 혹은 횡보를 보이다가 그 다음에 12만 불로 가는 그런 도움닫기를 하는 편이 낫고 그럴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잔인한 말이고 무례한 말일 수 있는데 개미들을 턴다고 하잖아요 무례한 말이래 개미들이라고 이제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개미 털긴 한다 네 왜냐하면 개미들을 태우고 올라가면 높은 가격대에서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낮은 가격대에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급격하게 올려서 그 높은 가격에서 개미들이 물량을 받아낼 수 있게 그게 당연한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 시장에서 불변의 진리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개미 그러니까 소매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그널들이 있고 네 그래서 시장 지표들도 되게 과열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거치면서 좀 최소 한 달 정도 조정 상세를 겪고 나면 좀 그 뒤에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탐욕과 공포지수라는 게 이제 크립토에도 있고 금융시장에도 있는데 현재 크립토의 공포탐욕지수는 90이 넘습니다 거의 맥시멈 수치에 가까운 수준의 이제 탐욕지수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고용비 애널리스트가 말씀해 주시기를 맘카페 게시글에 비트코인이 등장했더라 이러면 이제 개미들이 슬슬 등장하는 타이밍이 이미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개미 털기를 통해서 약간의 조정을 가져올 생각이 있다 근데 그래프로 아까 차트로 봤을 때는 7만 9,800선에 가더라도 나올 수 있는 조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폭이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조정 가는 그 사이에 가격 레인지가 어떻게 되나요 7만 9,800에서 한 6만 4천 달러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크긴 크네요 요거는 네 20% 정도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서 생각보단 또 크지 않은 조정일 수도 있어요 많이 겪어본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게 빠르게 지금까지는 조정을 받으면 빠르게 올라왔는데 밑에서 좀 기어주면 이게 좀 분위기가 공포로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슬슬 이게 크게 가나 이렇게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좀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레인지를 7만 9,800을 일단 1차 타깃으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하셨고 7만 2천에서 7만 9,800 사실상 8만 달러 이렇게 타깃으로 보셨는데 거기서 이제 조정을 개미를 털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조정이 오면 요게 레인지가 한 20% 되고 요게 한 6만 4천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은 6만 4천 정도에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도 추천을 하시는 바입니까 아니면은 할 거면 그냥 지금도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사실 그런 이게 좀 애매한데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하면 뭐 좀 버티실 수 있으면 저는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 지금은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을 알트코인의 거의 모든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저는 지금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알트코인들은 버티기 힘들 수도 있어요 20% 면동성은 알트코인에 있어서 좀 세거든요 마이너스 4, 50%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아주 강력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 주죠 고용비 애널리스트와 제가 방송을 하고 그때 방송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때 비트코인이 5만 8천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약간 익절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5만 7천 달러에 무려 25%를 날렸는데 그리고 이틀 뒤에 6만 2천 달러로 바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솔라나를 아주 소액이지만 몇 개 되지 않습니다만 솔라나를 한번 타봤어요 그때 솔라나가 110달러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150달러잖아요 그럼 2주 동안 지금 몇 프로가 오른 겁니까? 거의 40에서 50% 오른 거니까 근데 내릴 때도 그만큼 내려요 근데 비트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것조차 감당 못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익절하러 가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수익을 제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바이트코인이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익절하여서 솔라나로 덤덤한 수익을 창출하였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비트코인이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갖고 가도 되고 아니면 조금 내려왔을 때 사도 되고 근데 그 조정이라는 게 사람들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30일 플러스 뭐 한 5, 6일 남짓 뭐 한 달이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남은 것밖에 안 돼서 그런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 반감기 조정 이것이 이제 곧 임박하지 않느냐 그게 그 6만 4천으로 가는 그런 조정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재료로 쓰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사실 재료만 보고 포지션을 진입한다거나 보유하기에는 그거는 개인이 저는 사실 재료를 보고 대응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해놓은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대로 대응을 하면은 되겠다 그냥 이런 생각인 거죠 네 일단 조금 전에 이제 비트코인의 고용비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타깃가는 12만 불 정도로 보셨는데 1차적으로는 7만 9천 8백 달러 그러니까 8만 선에서의 약간의 정체가 오게 되면 그때는 약간은 20% 정도는 각오하고 손을 댔으면 좋겠다 근데 6만 4천도 충분히 높은 가격이라고 우리가 누누이 말했었고 근데 거기서 7만 2천부를 보면 높아 보이니까 이거 매수 타이밍에서도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워낙 고가가 됐지 않습니까? 6만 4천만 해도 9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1억 천만 원이고 근데 이렇게 그 고점을 사실 지금까지 저점부터 크게 상승을 해놔서 약간 그 상승장에 적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 정구점을 돌파했을 때 더 크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도 더 큰 상승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더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뒤끝이 있는 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쉽고 넘어가자면 고영빈님이 지난해 지난번에 3만 3천 이야기 하셨던 분 아니죠 좀 네 3만 8천에 전 좀 사긴 했는데 라고 도주님이 저희 도주님 되게 많이 와주시는 분이신데 일단은 호재와 악재가 있죠 고영빈 애널리스트는 4사좌이기도 하면서 3만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클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패턴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고 하지만 4사좌의 긍정적인 예측 방향으로 올라왔을 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타박하지 마시는 게 그동안 이제 간영빈님이 주목해 주신 코인들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 부분을 보다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페피님께서 또 슈퍼챗을 감사 그러면서 고바인우님 오늘의 코인 궁금합니다 고바인우님 닉네임이 많이 일단 그러면 궁금하시니까 슈퍼챗 오셨잖아요 대답해야 돼요 일단 주목코인 이유는 모르겠고 이름만 말하고 다음 걸로 주목코인이요? 주목코인 네 이번주에